나가사키만의 대지마의 모습 대지마란 1636년에도 막부의 쇄국정책 일환으로 나가사키에 건설한 인공섬이다. 부채꼴 모양 섬으로 전체 넓이는 약 1.3헥타르 정도다. 1641년에서 1859년 사이대 네덜란드 무역은 오직 이곳에서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세국 일본식이 서양과 교류라는 숨통을 터놓았던 상징적인 장소다. 당시 일본은 1년에 한 번 쇼군에게 국제 흐름을 설명한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서양을 이해했다. 일본이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 교류를 허락한 이유는 네덜란드 상인들 관심사는 일본과 무역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지 전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가사키 해군교습소와 대지마 대지마는 1634년부터 2년에 걸쳐 포르투갈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막부가 나가사키의 마치슈들에게 건설을 명하여 만들어졌다. 건설 비용은 우선 건설을 담당한 업자들이 부담하게 하고 나중에 입주할 포르투갈인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업자들에게 매년 지불하는 형식으로 건설 비용을 보상받도록 하였다. 1639년 로마 가톨릭 성교활동을 하는 포르투갈인 추방우회 1641년 히라도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관을 이곳으로 옮기고 네덜란드인들을 거주시켰다. 이후 약 200년 동안 네덜란드인과의 통상활동 및 일본 내 활동에 대한 막부의 통제가 이루어졌다. 원칙적으로 공무상 출입이 허용된 일본의 관리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었고 네덜란드인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 체류기간 동안 좁은 대지마 안에서만 지내야 했다. 하지만 한국방송 역사 스페셜에 의하면 대지마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등 자유롭게 생활했다고 한다. 1855년 일란화 친조약 체결에 의하여 네덜란드인의 나가사키시로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가되고 나서 그 존재 가치가 유명무실해졌으며 1859년 대지마 내의 네덜란드 공관은 폐쇄되었다. 대지마에서의 배드민턴 대지마는 일본의 유일한 서양과의 교류창구였으며 네덜란드 상관에 부임한 앵게르벨트 캠벨과 칼튠베리크 그리고 시볼트 등의 네덜란드인들은 일본의 문화 및 동식물을 그들의 고국에 소개했다. 도쿠카와 요시문에가 실학을 장려하고 양서를 해금조치한 결과 대지마를 통해 입수된 서양서적들은 위학 천문역학 등의 연구를 촉진시켰다. 난학을 통하여 탄생한 합리적 사고 및 인간평등 사상 등은 막부맑기에 일본에 커다란 사상적 영향을 끼쳤다. 대지마의 현재의 복원된 모습 대지마는 1904년 항만개량공사를 통해 주변이 매립되어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현재는 당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단, 도로상에 대지마의 범위를 표시한 징이 박혀있다. 1996년도부터 나가사키시가 약 170억 엔의 비용을 들여대지마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까지 1기 공사가 완료되어 상관장 차석이 거주한 방 등 5동이 건물이 완성되었다. 2006년에서는 제2기 공사가 완료되어 상관장 자택, 일본관리의 거주지, 난학관 등을 포함한 5채의 건물이 추가로 복원되었다. 나가사키시의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나머지 15채의 건물을 복원 후 주변의 땅을 파내어 부채꼴 모양의 윤과까지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